여러분 안녕하세요. 화학 교체의 라흥 고수경입니다. 자, 여러분 9월 평가원 시험은 잘 봤죠? 네, 뭐 못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수능 시험이 아니잖아. 그죠? 어떻게 모든 시험을 잘 보겠어요. 일단 시험 보다 수고 많았고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랑 이제 9평에 대해서 총평하면서 약간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죠? 자, 일단 선생님이 시험제 봤는데 이번에 총평은 일단 뭐 써놨죠? 여러분 궁금한 건 난이도 어땠을까? 컷은 얼마일까? 궁금한데 일단 그거 보기 전에 여러분 입장에서 한번 내가 접근을 해볼게요. 알겠죠? 자, 시험지가 이렇게 닫았을 거 아니야? 4개의 면이 있을 거야. 일단 몇 번까지 풀고 끝났냐도 뭐 친구들마다 다르겠지만 아마도 여러분의 일반적인 학생의 패턴을 본다면 첫 번째 페이지는 쭉쭉 풀지 않았을까 싶어요. 그렇죠? 그런데 여기 1번과 2번까지는 무난히 왔을 거고 3번과 4번과 5번이 있었거든? 그런데 솔직히 손 번쩍 들어야겠죠? 자, 3번에서 실수한 사람으로 들어와. 어떤 실수겠어요? 뻔한 스토리잖아요. 껍데기가 두 개인 줄 알았어요. 이런 거잖아. 그렇죠? 이거는 이미 예전에도 수능에서도 바로 이 위치에서도 수능장에서 실수한 애가 있거든. 내가 그래서 매번 이거 기억하라고 그러고 항상 껍질 세라 그러잖아. 그렇죠? 그래서 그런 실수를 많이 했다면 그거 이제 9평이었기 때문에 뭐 괜찮고 수능에서는 절대 그런 실수 안 하겠다. 그런 생각만 하면 돼요. 그렇죠? 그래서 아무튼 첫 번째 페이지는 무난하게 왔을 거야. 그럼 이제 두 번째 페이지 넘어갔을 때 자, 6번부터 6번에 7번에 8번, 9번, 10번이 있어요. 그런데 6번과 7번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잖아. 전기분해는 그냥 풀면 되고 평형은 동적평이니까 너무 쉽죠. 그렇죠? 자, 그 다음에 8번 같은 문제 풀 땐 이렇게 머릿속에 나와야 돼요. 2주기의 동그라미가 쳐져 있느냐. 자기 시험지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WX3가 있어. 누가 봐도 이거는 누군지 옥텟을 만족한다고 했으니까 보이잖아요. 그 다음 또한 XYW가 있는데 2주기 원수로 이루어진 서로 다른 하나씩 있는 XYZ 뭐 이런 놈은 NOF 아니면 뭐야 FCN밖에 없거든. 그런 게 빨리빨리 튀어나와줘야 되는 거예요. 그렇죠? 그런데 여기서 당연히 풀었을 건데 여기서 시간을 허비했으면 그건 굉장히 아쉽다. 가 되는 거예요. 알겠죠? 아무튼 여기까지는 큰 불편함은 없었을 건데 9번을 보면 9번에서 아, 이건 또 나왔네. 이럴 수 있죠. 그렇죠? 이게 어떤 문제였어요? 금속에 관련된 문제였어요. 금속의 산화환원. 그런데 이게 본 친구들이 이제 이거를 6월에도 한번 나왔었고 이것도 나왔는데 이거를 금속의 반응성이라고 친하기에는 좀 그래요. 금속의 반응성이 아니라 단원이 금속의 산화환원 관계를 묻는 거야. 알겠죠? 그런데 아무튼 이거는 트렌치고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. 그다음에 10번은 기본적인 문항이니까 풀었을 것 같고. 그렇죠? 만약에 여기서 일단 시험, 실제 시험이라면 이렇게 했죠? 9번에서 어, 이건 뭐야? 라고 당황했다면 일단 빨리 넘어갔어야지. 그렇죠? 그다음에 3페이지 넘어갔을 때 세 번째 페이지는 11번부터 16번까지 있었어. 11, 12, 13 14, 15, 16이 있습니다. 자, 이때 11번은 그냥 기본적인 어, 문, 이 단어 문제였고요. 그 다음 12번의 농도 문제인데 요, 요 문제를 얼마나 빠르게 풀었냐가 중요합니다. 그렇죠? 일단 이런 문제는 시간만 많아지면 풀 수 있는데 문제 딱 읽었을 때 아, 내가 뭘 해야 되는가? 그치 않아? 이런 걸 잡지 못하면 출발이 어려워지거든. 그쵸? 그 다음 13번에서 자, 산화수를 개수 맞추는 문제죠? 요게. 이것도 마찬가지. 아, 이거 또 나왔네? 또 이런 패턴이라고 하면 조금 실망인 거지. 왜? 6월에 나왔었잖아요. 그쵸? 그러니까 6월에도 비스무리한 문제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건 충분한 대비가 되었어야 되는 거고 13번에 못 풀었다는 건 사실은 용서가 안 돼요. 오케이? 어, 다음에 14번 동의문소 문제치고는 난이도가 있었어? 없었어? 없었죠. 심지어 선생님이 외워줘야 되는 게 있어요. 동의문소는. 여러분, 염소는 어때요? CL 같은 건 우리가 35 대 37 그러면 굳이 자료를 보지 않아도 3 대 1이고 평균 원자량은 10점 8 35.5 튀어나오잖아. 그쵸? 또한 내가 외우라는 거 있었죠? BR 79짜리랑 81짜리는 몇 대 밑이야? 1 대 1이야. 붕소는 10짜리랑 11짜리가 얼마야? 1 대 4야. 평균 10.8이야. 튀어나와줘야 되는 거야. 오케이? 그 다음 또 하나는 이게 BF3가 떴는데 다행히도 BF3에서 F는 한 종류밖에 없었기 때문에 난이도가 없었어요. 우리가 3, 4, 0에서 공부한 건 또는 선생님이 몰고사에서 냈던 건 얘도 동의원소가 있었잖아. 그래서 내가 B, C의 3 가지고 문제를 낸 적이 있어. 그런 문제도 꼭 기억을 해줘야 되거든. 그래서 이건 난이도가 크게 있지 않았어요. 사실은요. 그쵸? 그 다음에 15번, 16번은 당연히 푸셔야 되는 문제가 되겠고 자, 그 다음에 4페이 넘어갔을 때 여기까지 열심히 풀었는데 종 쳤어요. 라고 하시면 조금 안타깝죠. 자, 그 다음에 17번 중화 적정 문제 난이도 없었습니다. 그렇죠? 그 다음 18번 18번 문제는 간단한 양로 문제였고 뭐만 알면 아, 선생님이 늘 강조했었던 밀도비는 뭐야? 분자량의 비고 기체가 여러 개일 땐 평균 분자량에 비례한다는 거 요거 중요했었고요. 이걸 알려면 뭐가 필요했냐면 이 문제의 포인트 중에 단위 부피당 전체 원자 수가 있었거든. 그쵸? 단위 부피당 전체 원자 수는 여러분이 약한 게 이런 거잖아. 단위 질량당 단위 부피당 선생님이 이것도 3, 4, 0에서 엄청 강조했었고 똑같은 문제를 이거보다 훨씬 좀 더 어렵게 낸 적이 있죠. 그래서 우리 선생님 수업 듣는 친구들 한번 찾아와 봐. 우리 3, 4, 5, 0에 12번 문제가 있어요. 당연히 일단은 실전 문제 요건 이제 기본이고 그 다음엔 난이도가를 끌어올린 게 20번이거든. 이거를 푸는 친구들은 이런 것들은 거의 1분 컷이거든요. 이렇게 풀 수 있단 말이야. 오케이? 자, 그 다음에 19번이 이제 중화가 나왔죠. 중화반응 문제는 선생님이 딱 처음 보고 뭐야? 이거? 이렇게 됐단 말이야. 왜? 너무 간단해서 등장인물이 뭐였어요? 2가짜리가 안 나왔잖아. 좀 실망스럽죠. 그래서 요즘 다 트렌드는 한 번도 2가가 안 나온 적이 없는데 그죠? 굳이 2가끼리만 낸 건 좀 아쉽지만 그래야 얘는 난이도가 없었다는 겁니다. 킬러 문항치고는 난이도가 하아요. 또한 극단적으로 물론 못 푸는 친구도 있겠지만 선생님이 2년 동안 아니면 3년 동안 본 중화반응 문제 중에 가장 쉬워. 그게 이건 아, 여기서 힘을 많이 뺐다가 되겠습니다. 알겠죠? 그 다음에 20번 문제가 양적 계산 문제인데 여기서는 많이들 시간이 모자라서 못 풀 수 있고 시간은 조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뭐 어떻게 되는 거야? 라고 할 수 있죠. 그래서 20번 문제는 아마도 가장 많이 틀린 정답은 가장 낮을 걸로 보입니다. 여기까지 왔을 거고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만약에 어, 나는 이제 킬러가 좀 약하다고 싶었으면 여기까지 무조건 어렵다는 게 아니잖아. 약하다고 해서 여기서 바로 두 개 포기했으면 이건 되게 아쉽죠. 이건 충분히 풀 수 있었거든. 이걸 풀고 나서 이걸 도저히 모르겠으면 그 시간에 빨리 다른 걸 화야지. 풀다가 만 개 있다면 다시 확인했어. 갔었어야지. 그쵸? 다음 또는 20번 문제는 엄청 어려웠느냐 그건 좀 아니었고요. 20번 문제는 간단하게 한 번 본다. 봐봐. 20번 해설하려는 건 아닙니다. 해설은 해설 강의에 다시 보여줄게요. 어, 양적 계산 문제에서 개수를 다 준 적은 그렇게 흔진 않거든. 그치? 개수가 다 나와 있으면 내가 나랑 약속한 게 있어요. 뭐? 내가 양적 계산이라는 건 뭐라 그랬지 여러분? 항상 문제를 푸는 어떤 습관이 잘 돼 있어야 한다 그랬잖아. 기억나? 여러 습관이 모여서 하나의 문제를 빠르게 푸는 거거든요. 가장 1순위가 뭐였지? 1번 제발 1 써라 그리고 묶어라 보수들은 전체를 볼 줄 아니까 얘기였잖아. 그치? 그러면 이 반응이 어떤 반응이야? 아, 몰수가 줄어드는 반응이다. 그러면 이렇게 한 번 반응할 때 몇 몰 줄어야 돼? 1몰이 줄어드는 반응이다. 라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. 그치? 그 다음에 뭐가 써 있었냐면 A의 질량과 B의 질량에 대해서 써 있었단 말이야. 그쵸? 자,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체 몰수가 써 있었거든. 근데 포인트는 무엇을 잡았냐가 중요한데 여기가 7이었고요. 얘가 6.7이었고 6.1이었어요. 물론 상대값이었지요. 근데 상대값이를 하더라도 몰수가 점점점 줄어드는 거잖아. 시간에 따라서. 이때 여기서 일로 올 때 얼마 줄었어? 0.3 감소. 오케이? 여기서 일로 올 때 얼마 줄었어? 0.6 감소. 그럼 반응한 양이 몇 대 몇이구나? 1대 2네. 그쵸? 반응한 양이 1대 2라면 뭐 여기 누적 좀 잡았을 때 이렇게 비교해도 되고 따로따로 비교해도 되고 이렇게 비교도 되고 그럼 반응한 양은 1대 3이 돼야 되는 거잖아. 그쵸? 1대 3이라는 건 줄어드는 반응물 A랑 B의 질량 B가 1대 3이 나와줘야 되거든. 이거를 이용해서 풀었으면 간결하게 풀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. 근데 문제는 이 사고가 되었느냐에 대한 얘기죠. 그치 않아? 그치? 어차피 A랑 B를 반응이 한 번밖에 없었기 때문에 A랑 B가 줄어드는 양은 똑같은 비율로 반응한단 말이야. 그래서 질량이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질량 보존과 질량 B가 나왔어야 되는 거고 이 문제의 포인트는 질량 B였어요. 그 다음에 개수를 통해서 이걸 잡았어야 문제를 마무리하게 됩니다. 이해했어? 어? 선생님 모르겠는데요? 라고 하면서 해석하니 다시 한번 잘 보시고요. 알겠죠? 그래서 자 이런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 내가 생각하는 난이도는 어땠느냐 난이도는 UR평가원까지는 비슷했다. UR과 비슷했다. 그런데 여러분의 실력은 UR보다는 대다수가 조금씩은 상승되어 있기 때문에 1코스로 본다면 아마도 한 45정도로 선생님은 봅니다. 물론 이게 낮길 바라는 친구도 물론 있겠으나 그죠? 내 생각엔 45쯤 되지 않을까 싶어요. 물론 좀 내려갈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단원별 출제 문항을 보면 어 요번엔 좀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. 뭐냐면 1단원에서 5문항이 나왔고 보통의 경우는 5개씩 다 맞췄거든요. 2단원에서 5문항이 나왔어요. 3단원에서 4문항이 출제가 되었고 4단원에서 6문항을 출제를 했습니다. 오케이? 그런데 그중에서 4단원에서 산하환원 금속의 산하환원을 한 번 냈고 그 다음에 산하수를 개수로 맞추는 것도 냈기 때문에 산하환원 주제가 두 문항이 뜬 거야. 중화에서도 중화 적정도 냈고 중화 반응도 냈죠. 그래서 6문항이 됐어요. 사실은 교과서의 내용으로 본다면 요게 사실은 맞는 비율인 거죠. 원래는. 근데 이제 5 나올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런데 4단에서 하나 더 나왔다 싶은 거고요. 여기서 동그라미 처럼이 있거든. 이게 뭐냐면 아마도 이번 시험을 결정하는 핵심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. 자 12번 농도에서 이걸 일단 첫 번째는 풀었느냐 두 번째는 얼마나 오래 걸렸냐 얼마나 빨랐냐 이게 중요하겠죠. 다음에 14번 동위원소 문제입니다. 이게 좀 많이 한 최상위 애들한테 너무 쉬운 문제가 되겠고요. 근데 이제 우리는 자꾸 까먹잖아. 그쵸. 아 이런 품적이 있는 것 같은데 까먹으면 그 친구는 이것도 어렵게 느껴지거든. 그 다음에 역시 아까 얘기한 9번의 금속의 산화환원 관계를 보여주는 이런 문제들이 포인트가 되는 거야. 이런 걸 못 푼다거나 못 풀면 당황하니까 뒤에서 데미지가 올 거고 아니면 오래 풀면 뒤에서 시간이 많이 모자라질 거고. 그죠? 그 다음에 19번 20번 킬러가 나왔는데 이건 쉬웠으나 문제는 시간이 모자랐으면 안타깝잖아. 그래서 당연히 사람들은 킬러를 잘 풀면 1등급이 나온다 만점이 나온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죠. 이런 비킬러 파트에서 완전 쉬운 건 빼고 나름에 조금 준 킬러 정도 이 정도 문제를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소화해 내느냐가 핵심이야. 수능도. 그러니까 너무 킬러에 집중하는 건 좋지 않아요. 그래서 비킬러를 계속 공부하셔야 되는데 오케이?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자 그 다음에 이 중에서 항상 얘기하는 거죠. 시험 오면 틀렸을 때 용서가 되는 게 있고요. 용서가 안 되는 게 있어요. 예를 들면 오 선생님 저 1번은 틀렸어요. 용서 됩니까? 안 됩니까? 용서 됩니다. 1번 몰라서 틀렸겠어요? 아니지. 그죠? 순간 3번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껍데기 안 쉬어가지고 틀렸어요? 괜찮아. 수능 때 정신 차리면 되는 거야. 이거 몰라서 틀린 게 아니잖아요. 그죠? 용서가 안 되는 건 어떤 거냐면 틀렸어요. 틀리면 안 되는 문제. 산하수로 개수 맞춘다. 이건 틀리면 안 돼요. 왜? 이게 만약에 6월 평가원 했으면 아 이런 게 이렇게 낼 수 있었던 거야를 보여주지만 이게 6월에 냈었고 이걸 또 낸 거기 때문에 그죠? 이건 대비가 되어 있었어야 되는 거지. 그죠? 그 다음에 14번 동의모서 틀리면 안 됩니다. 이런 거 틀리면 절대로 좋은 등급이 안 나온단 말이야. 그 다음 PHPOH 이거 틀리면 안 되죠. 당연히. 그죠? 어 근데 친구들은 이제 랜덤으로 틀리잖아요. 어떤 친구는 이걸 틀렸고 어떤 친구는 이걸 틀릴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18번 같은 문제 틀리면 안 된다는 거지. 이런 건 무조건 맞춰줘야 돼요. 근데 뭐랑 뭐가 달라? 3번을 틀렸어. 실수로 그럼 괜찮아. 그럼 실수 인정된단 말이야. 이런 문제는 선생님 이거 틀린 사람 중에 실수로 틀린 사람. 뭐 그럴 수 있어요. 만약에 마지막에 뭐 2분의 1인가 1분의 1인가 를 헷갈려서 반대로 그럼 단순 계산 말고 못 풀었다는 거 자체는 그건 실수가 아닌 거잖아. 근데 이게 18번에서 화학 양론 문제가 항상 표라던가 그래프라던가 아니면 뭐 실린더 그림을 많이 주는데 꼭 화학문제 나온단 말이야. 그것도 17번 18번 둘 중에 하나가 나오잖아. 근데 얘보다는 난이도가 어때? 높지. 당연한 거 아니야. 이게 난이도가 별로 없는 거였기 때문에 이게 이걸 못 푼다. 실력적으로 하는 것은 아 준비가 아직 덜 돼 있다는 거 알겠어? 따라서 아 이건 틀리면 안 되는 거야. 고속점을 가기 위해서는. 이것도 마찬가지잖아. 이건 실수의 소요가 아니죠. 문제를 많이 안 풀었다거나 아니면 이쪽의 개념이 아직 완성이 안 된 거겠지. 그죠? 그 다음에 동의원서 마찬가지 이런 건 마찬가지야. 이건 실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건 틀리면 안 되는 겁니다. 이거 틀렸다 그러면 냉정하게 생각해야 돼. 이쪽이 내가 아직 부족하다. 알겠어요? 그 다음에 내가 여러분이라면 앞으로 남은 기한 동안 뭐 어떻게 공부할까 에 대한 얘기를 하면 일단 첫 번째 우선순위가 이제 9월 평가만 받자. 여러분 6월 평가만 받을 때 똑같은 나랑 이런 얘기를 했을 거야. 근데 그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? 아 틀리면 이제 다시 한번 반드시 내가 다시 풀어가지고 비슷한 게 나오면 꼭 맞출 거야. 라고 했었잖아. 그죠? 근데 지금 어때요? 6월 달에 나왔던 중화반응 문제 기억하는 사람 손? 없죠. 별로 6월에 나왔던 양론 킬러 어땠을까? 양적 계산 문제 기억 안 나죠? 그게 문제인 거야. 근데 6월에 나왔던 20문항이 뭐 다 거기서 시스코 코난 것 다 빼고 내가 여러분이라면 또는 여러분이 추천하는 거겠죠? 반드시 다시 푸셔봐야 됩니다. 내가 지금 여기 써놓은 건 반드시 암기하고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수능장애 왜냐면 여러분은 수능 공부를 한 해 동안 하지만 여러 해를 보잖아요. 그럼 생각보다 준킬러 파트 또는 심지어 킬러에서 뭐 어떤 게 있냐면 6월 9월 딱 수능을 딱 펴놓고 비교해보면 어 여기서 나온 거 수능에 냈네 그냥 이런 게 꽤 많이 있어요. 근데 약간 바꾸긴 하는데 이런 거야. 6월 달에 만약에 표로 냈어요. 그럼 이거를 똑같은 패턴의 문항풀이 가는데 수능에서는 그래프로 바꿔. 이해돼? 어 이런 패턴을 바꿔 조금씩 바꿔. 근데 문제풀은 본질을 갔거든. 그래서 여기 써있는 거 있죠? 메모해 놓으시고 자 6월에 나왔던 8번 이게 뭐냐면 금속의 산화와는 관계 이번에 나왔던 9번과 유사한 문제였어요. 오케이? 그 다음에 농도 오케이? 여기도 비슷하죠? 위치도 비슷해. 개수 개수에서 이혼가를 알려주지 않았잖아. 똑같은 패턴은 하죠? 동위원소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고 양론도 꼭 풀고 나머지 두 개는 킬러니까 무조건. 그래서 이 문제는 거의 암기하고 갈 수 있을 만큼 반복적으로 풀어서 열어놓은 걸로 소화해 줘야 됩니다. 아시겠나요? 자 근데 이 정도의 기본적인 구혈평가원은 얘기를 하고요. 여기서 이제 걱정이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. 금속의 반응성에 선생님 수능에 나온다는 얘기인가요?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? 근데 아까 우리가 본 문제는 6월에 나왔고 그거를 또 나왔죠. 금속의 반응성이 아니라 금속의 산화환원 관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. 근데 이게 좀 불안할 수 있잖아요. 그쵸? 왜냐면 작년에 한 번도 내지 않았다가 올해도 딱 두 번 나왔죠. 6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그쵸? 그래서 선생님 여기서 약속을 하나 해주면 선생님이 금속의 산화환원 관계에 대해서 아주 짧게 알겠지? 특강을 하나 압축해서 강좌를 한 번 만들게요. 알겠죠? 그럼 그거 하나 들으면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. 선생님은 이건 푸는데 30초 걸렸거든요.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거 특강 하나 만들 거니까 내 생각에 한 두 강짜리 되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도 좀 몇 개 풀고 해서 그래서 이거 특강 만들 거니까 이걸 꼭 보시고 아 여러분도 이런 문제를 1분 안에 충분히 풀어줘야 돼요. 알겠죠? 또 하나 아 선생님이 시즌 모의고사가 지금 시즌 3까지 나왔잖아요. 자 이제 시즌 파이널 모의고사 선생님의 실점 모의고사가 이제 시즌 4가 지금 작업 중인데 음 12회잖아요. 12회인데 불안해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쵸? 어 좀 쉽지 쉽긴 하겠지요. 이걸 알면 너무 쉬웠거든. 자 이거를 내가 회차당 회당 한문항씩 넣어줄게요. 알겠죠? 어 그러면 자 여기서 특강으로 빨리 개념 딱 잡고 12번 문제 풀면 절대 안 틀려. 걱정하지 마시고요. 아시겠나요? 네. 이렇게 공부해 주면 되겠고 금속에서 나오는 파트는 자 그 다음엔 이제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인가 지금 이제 9월달 10월달 뭐 11월쯤 있지만 우리한테는 한 70일 정도 남았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. 그죠? 어 실제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근데 11월달은 빼시고 9월달 10월달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그거를 계획을 좀 세워줘야 되는데 알겠죠? 물론 이제 화학만 하는 건 아니잖아. 국어도 해야 되고 영어, 수학 다 해야 되니까 어 과탐도 두 개니까 뭐 바쁘겠지만 그래도 바쁠수록 뭐가 잘 돼 있어요? 계획이 잘 세우셔야 되는데 많은 친구들의 모양을 보면 여기서부터 파이널인 거야 그럼 뭘 하냐면 문제만 주구장장 풀어 문제만 그러니까 뭘 모의고사만 푸는 거야 계속 푸니까 뭐 심지어 어떤 감옥은 뭐 20회, 30회, 40회 간단 말이야 물론 선생님도 모의고사가 30회가 있죠 시즌 1, 2, 3, 4가 다 총합치면 30회잖아 몰고사를 많이 푸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많이 푸는 건 좋은 거지 당연히 근데 몰고사만 푼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? 몰고사만 풀려면 이미 어떤? 이미 실력적으로 레벨적으로 상위에 올라가 있었어야 되는 거거든 어 최상위 또는 상위 아 진짜 이건 절대 틀리지 않아 그런 친구들이 몰고사만 계속 풀면서 화학적, 화학은 내 말인데 꽉 잡고 있다 그럼 이제 몰고사만 계속 푸는 거거든 예 그러면서 아 계속 감각을 유지하는 거고요 대신에 그치고 또 약한 약한 과목이 있을 거니까 약한 과목은 몰고사만 푸진 않겠죠 당연히 그렇잖아 근데 우리 반에 최상위권 애가 몰고사만 푸니까 내 친구 중에 어 그럼 나도 이제부터 몰고사만 푸면 되는 건가 이거는 아닌 거잖아 그치? 이게 두 달이라는 시간은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거든요 내가 만약에 현재 점수가 38점이 나왔어요 38점이 나오는 친구가 몰고사만 본다면 계속 10회 20회 30회 보면 점수가 몰고사 볼 때마다 쫙쫙쫙쫙 올라갑니까? 돼 안 돼 되겠어 안 되겠어 그건 아니잖아 어 그럼 어떻게 하는 얘기냐 몰고사를 볼 때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 한 번에 볼 때 뭐 두 회씩 본다고 쳐봐 어 보면 이 중간에 어떤 뭐 선생님 모의고사가 시즌 시즌4가 이제 12회가 나가잖아요 그럼 12회가 나갔을 때 12회를 빠르게 푸는 친구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 풀 수 있을까 하루에 3개 4개 풀 수 있거든 그럼 3일이면 다 풀겠네 3일이면 다 풀고 어 이제 뭐하지?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? 그게 공부인가? 그건 아니거든 어떻게 써야 되는 거야? 몰고사를 푸는 이유를 잊으면 안 돼요 몰고사를 푸는 이유는 어 내가 어디가 약하고 어디서 실수를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거잖아 근데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이제 요 여름이 좀 지나가고 있으면 실력적으로는 좀 있기 때문에 다 물어보면 야 너 개념은 알아? 그러면 다 알 수 있는 저 개념은 있어요? 라고 다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이 아는 개념과 내가 아는 개념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? 어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몰고사를 풀면 풀었어 여기서 이제 선생님의 몰고사 기준 잡았을 때 뭐 35점 나왔어 점수가 중요할까요? 점수 중요하지 않아 예 그럼 뭐 해야 되느냐 그 다음 몰고사를 볼 때까지 오케이? 뭐 일주일이다 아니면 3일이다 있으면 뭘 하고 나서 이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사람이 달라지는 거잖아 그쵸? 내가 만약에 여기서 아 선생님 몰고사에서도 동의원서에 만약에 틀렸어 근데 아 동의원서는 어떻게 맞추고 어떻게 틀린단 말이야? 불편하잖아 그러고 싶지 않거든 늘 맞추고 싶단 말이야 그렇게 공부해야 되잖아 그치? 그러면 이 사이에 동의원서를 최소한 열문항은 풀어줘야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 선생님이 내준 문제들 준 거 있잖아요 그쵸? 풀었던 문제 괜찮아 다시 풀면서 그걸 기억하는 게 중요하거든 알겠어? 그래서 아 이 다음에 푸는 몰고사에 목표가 있어야 돼요 중화반응 맞추자 뭐 양적 계산 풀이자 물론 좋은데 그 이전에 목표가 있었어야 되는 거야 동의원서는 이번엔 틀리고 싶지 않다 이게 쌓아가야 되는 거야 이거를 오케이? 물론 여기서 동의원서 또 틀릴 수 있어 하지만 이 과정이 중요한 거거든 알겠니? 그 다음에 그 다음 또 모의자 볼 거 아니겠습니까? 요 때는 아 이번에는 뭘 준비한다? 아 선생님의 금속의 산화원원 아니면 뭐 산화원수 개수 맞추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훈련 오케이? 이런 것들을 해가 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뭐 그렇다고 여기서 화학과 우리 생활 하겠습니까? 그러지 않잖아요 그쵸? 정해져 있거든요 모의고사 보기 예를 들면 농도에 대해서 열문항 풀고 모의고사 보기 pH, POH 열 문제 풀고 모의고사 보기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pH, POH 열 문제 풀면 이 모의고사에서는 pH는 안 틀려야 되는 거거든 자신이 써야 되는 거거든 그런 걸 쌓아가야만 여러분께 되는 거야 그러면 아 수능장에 다가갔을 때는 수 1월이니까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그쵸? 아 이런 중간중간에 공부한 것들이 힘이 돼서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거지 여러분 모의고사만 계속 풀면 점수가 뭐 34, 38 어떤 회차 씌워서 44, 39 뭐 40 41 37 마지막 모의고사 하나 남았어 이제 마지막이야 수능은 5일 후야 라고 해보자 마지막에 뭐 40점 맞았어 자 끝 이제 시험 보러 가자 이게 이게 뭐야 이게 그냥 모의고사 보는 거잖아요 이게 뭐야 노동이죠 시간만 갖다 쓰는 거야 마치 뭘 되게 많이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또한 여러분의 기대치라는 것은 늘상 얘기하는 거죠 가장 잘 본 점수를 기억하기 때문에 어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모의고사 보는 걸 좋지 않다 모의고사 막 푸는 걸 언제 하는 거냐면 풀었던 문제 답시 풀라고 하잖아요 언제 수능 임박하면 왜 기억하고 가겠다는 거거든 기억하고 가겠다 예를 들어서 수능 전에 좀 상위권이 됐고 이제 다 준비가 됐어 근데 그래도 부족한 건 뭐야 양적 계산은 도대체 뭐가 나올지 모르거든 그쵸 이번에 나한테 양적 계산도 여러분 입장에서는 유형적으로 신유형이 했잖아 그쵸 야 이거 뭐야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수능에 보러 갔더니 이럴 수 있단 말이죠 야 느낌상으로 오 이거 9월에 나왔던 문제랑 되게 똑같이 생겼어 그런데 기억이 안 나네 이렇게 내버린다 그럼 돌아버린 그래서 수능 임박해서 11월 달에 풀었던 문제를 다시 쭉 보란 말이죠 왜냐면 수능이 다 가면 긴장감도 있고 그쵸 그러면 이제 암기가 되게 잘 돼요 신기하게도 약간 초인적 기능 같은 게 나타나거든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9월 평가원에 나왔던 문제를 진짜 9월에 끝나고 다시 한번 풀고 마는 친구와 어 야 운 좋게 이거 전날 그냥 뭐 할까 할 게 없어서 9월 평가원 한번 다시 풀었는데 똑같이 나왔어요 이건 다른 거거든 그래서 모의고사를 막 푸는 거 풀었던 거 중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 이런 과정은 11월에 하는 거고 오케이 하지만 그 전까지는 반드시 문제 풀 때 이런 과정을 제발 좀 거쳐달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 다음에 우리 그런 친구 있잖아요 2등급을 위해서 나는 2등급만 하면 돼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양적 계산과 중화 중에 하나는 포기할 거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시험 봐봐 19번 같은 중화는 되게 쉬웠거든요 근데 어 준킬러에서 약간 작년에 비하면 준킬러 난이도가 조금 높아졌고요 킬러 난이도가 조금 내려갔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킬러는 절대로 포기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어 일단 수고했다고 말하고 싶고 고생했다 다시 한번 얘기하고요 하지만 우리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이 힘들지 않은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은 항상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알겠습니다